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스트림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때 양이 너무 많으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을 딱 다섯 가지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사실 다섯 가지도 많긴 하죠. 그래도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게 수요, 그렇죠?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 수요를 억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질 거야. 이 수요라는 팩터만 가지고 계속 어떤 수요 억제책을 지금까지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수요만 억제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이런 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수요뿐만 아니라 이 공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럼 공급 쪽에도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공급 대책도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시소 게임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어떤 지역이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후보 지역들을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83만 가구를 하겠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하겠다. 수도권에 61만 가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이거를 발표를 해서 소위 말하는 2030 세대들의 그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려면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이제 좀 기다려도 되겠네. 좀 이런 조바심을 버리고 좀 느긋함을 가져라. 이런 시그널들을 주기 위해서 또 공급 대책이 또 나온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 심리 또 정부의 정책 많은 이런 팩터,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당연히 이제 보통 우리가 수요와 공급, 우리가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 이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단순하게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공급과 수요라는 요곡선에서 딱 되지 않는 게 바로 부동산은 유효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라면을 좋아할 때 무슨 내가 짜장라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그 굴이 들어가는 그 라면 있죠. 이런 저런 것들은 내가 그냥 그것을 먹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수요가 구매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뭐 강남에 나갔다가 이렇게 그 빌딩을 한 채 봤더니 야, 이 빌딩이 참 뭐 괜찮아 보이고 수익률도 많이 높죠. 자, 그런데 그 빌딩 가격이 500억이죠, 500억. 그런데 뭐 내 통장에는 약 한 500만 원도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강남에 가서 빌딩이 갖고 싶고 좋아 보이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죠. 내가 500억이라는 그런 자산이 있어야 그 수요가 구매로 직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런 자산가들이 아, 내가 뭐 강남 그 소위 말하는 그 업무지구 쪽에 내가 빌딩을 구입할 건지 여의도 업무지구 쪽에 할 건지 아니면 종로 업무지구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수요를 내가 예측했을 때 그것이 진짜 수요, 유효 수요라는 거죠.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면 이제는 뭐 30억 있어야 되잖아요. 20평대도 이제는 20억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매력을 갖춘 수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좀 냉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수요는 바로 유효 수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격을 움직인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 나온 이사공급 대책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벌써 대책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효성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이게 공공 처음에 지금 나왔던 대책들은 공공 참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이 참여를 해서 참여는 하지만 뭐 실제 그 사업을 뭐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제 뭐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뭐 그중에 하나가 공공이 참여한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방식은 공공 참여가 아니라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어쨌든 수용 방식이니까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토지나 모든 소유권이 다 공공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고 나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우선 공급권 정도를 이제 받는 거니까 야,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죠. 이 공급 대책이 정말로 실제로 공급으로 이어질까?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 그러니까 제초한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2년 실거주의 뭐 이런 거는 빼준다고 하지만 지금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 시점 이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이제 뭐 지분 쪼개기라는 건 이제 뭐 단독주택을 이제 다세대로 이제 바꾸는 거죠. 뭐 어쨌든 이건 지분 쪼개기라든지 자, 어쨌든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집을 뭐 아파트가 됐건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던 또 그것을 뭐 다가 단독주택을 뭐 다세대로 바꿨던 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을 하겠다. 저 아예 그 분양권을 안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 지금 그 조합원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뭐 그 실효적으로 공급이 되겠냐. 자, 그 다음에 이미 뭐 지금 공공이 갖고 있는 그 무슨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이미 뭐 5,6대책이나 8,4대책도 이미 공급이 공급 대책이 다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이제 택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방식으로 해서 공공이 다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도 또 지방선거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것이 이제 또 특히나 여당 쪽에 만약에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그렇겠지만 만약에 또 야당 쪽에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지금 그 정부, 국토부하고 굉장히 또 충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공급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또 하나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가 바로 희망고문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야,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올 거냐. 그렇죠. 지금 뭐 13년 걸리던 건 5년으로 빨리 해주겠다. 자, 5년이 이제 가장 빠른 시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2021년이고 5년 동안 뭐 한다고 해도 2026년, 7년은 내가 내가 그것을 이제 뭐 분양을 받고나 아니면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시간의 차이적인 이런 시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이 공급이라는 것이 실효 공급이 아니라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있다는 뭐 이런 뭐 그 현실과 어떤 이상과의 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기대이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 부동산을 내가 사면서 야,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한 5억 정도에서 사는데 이게 나중에 6억, 7억, 8억 갈 기대를 갖고 집을 사는 거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면서 이게 4억, 3억 뭐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질 거를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공급책들 중에서 뭐 일반보다 10%에서 30%를 보장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사익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다. 대부분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겠다. 자, 그러면 기대이익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한다는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이런 많은 뭐 퀘션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격 요인 안에 유효소와 실효 공급, 기대익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또 하나는 이번 이제 공급 대책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질문했죠. 자, 지금까지 계속 뭐 그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뭐 많은 뭐 83만 가구나들이나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 대책들을 세워냈느냐. 자, 그랬더니 뭐 이 부분을 얘기했죠. 지금 인구 구조가 1, 2인 가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1인 가구 같은 경우 뭐 이런 가구가 뭐 지금 거의 한 25만 가구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렇죠. 뭐 이번 공급 대책에 뭐 이제 그 물론 지금 뭐 나와있는 공급 대책하고 정말 이것이 1인 가구를 위한 건지 뭐 이건 좀 미스매칭이 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인구 구조가 3, 4인 가구에서 1, 2인 가구로 변하는 건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예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 안에 자, 이번에 나온 대부분의 대책들도 도심 안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도시만에 왜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는 도시를 좀 분산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산업구조가 이제는 4차 산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굴뚝 산업이 아니라 대부분이 IT라든지 BT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도심 안에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산업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나온 이제 중공업 지역 활성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중공업 지역 같으면 대부분이 공장들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에다가 이제 상업시설을 공급을 하고 또 주거를 공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도시 구조의 변화라는 거죠. 자, 특히나 2030 서울 플랜 같은 경우도 그렇고 7대 광역 중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도심에 이미 번화한 곳을 더 번화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번에 난 뭐 많은 대책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뭐 상황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번화한 곳이 더 번화해지고 지금 이미 커져 있는 곳이 더 커지고 자, 그러니까 이미 올라 있는 곳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도시 구조의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뭐 고밀도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자, 이번에 그래서 공급 대책 안 해도 뭐 대부분 용적률이 뭐 예전에 뭐 200%, 300% 냈던 것들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번에 또 700%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게 바로 이런 도시가 더 생활 인프라가 돼 있는 그래서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부동산 움직이는데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 많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만에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부동산 가격이 왠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떨어져요. 자, 이렇듯이 부동산은 참 묘하게도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 그것이 이제 학습 효과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 나 뭐 아파트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뭐 10억이 됐어? 12억이 됐어? 자, 그러면 이런 학습 효과들이 계속 특히나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양떼의 효과가 나타나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뭐 내 친구가 돈을 벌었대 뭐 또 내 가족이 돈을 벌었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누가 돈을 벌었다고 따라가는 거죠. 양떼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심리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나는 시골이 좋아요. 자, 그렇지만 도시 안에다 투자를 해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나는 시골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내가 집을 팔고 뭐 사고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욕망 타자의 욕망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안에는 이제 정책 요인들. 자, 지금은 이제 정부가 많이 부동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앵커 입지의 이제 핀색 규제가 되겠는데요. 자, 처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공급 책으로 이제 거의 뭐 또 결론이 나가고 있지만 자, 처음에는 강남 4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 강남 4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결국은 앵커 역할을 하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닷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자, 보통 그렇죠. 강남 4구가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의 가격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 여기를 내리면 여기가 또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앵커 입지들을 강남 4구를 핀색 규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또 뭐 정부의 실패. 틀렸다라는 거죠. 자, 앵커 입지에 규제했더니 나비효과. 자, 그렇죠. 강남 4구를 규제했더니 마용성이 올라가죠. 마용성까지 규제했더니 또 수용성이 올라가죠. 자, 또 수용성을 규제했더니 대대광, 뭐 또 부울경, 지방쪽까지 내려가잖아요. 자, 이렇듯이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역풍선효과. 그렇죠. 다시 서울로 올라올라오는 이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고 자, 더더구나 최근에는 규제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오히려 규제를 받은 지역들이 그쪽은 수요가 많이 몰린다라는 것들을 뭐 많이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를 받은 곳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자, 이런 현상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자, 과연 지금 이런 정책의 효과들이 정책이 말한 대로 그대로 좀 효과를 발휘하는 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요인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전세가 유리라는 게 만약에 70%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도 3억만 내 돈을 갖고 있어 7억은 레버리지 팩트,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타인 자본에 대해서 전세를 안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당김의 이익. 그렇죠. 내가 집을 이거를 내가 10억을 다 마련할 때까지 저축을 하려고 하면 10년, 20년이 걸리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내가 3억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미리 내가 집을 사두면 이것이 5년, 10년 뒤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겨서 내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런 당김의 이익 때문에 전세 제도, 이 전세가율 자체도 부동산 가격하고 많은 변동,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 첫 번째로 가격, 두 번째로 구조의 변화, 심리 효과와 함께 정책과 특수 효과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에 도움되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1대1 무료 상담 소식도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전망 및 분석으로 1대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지금 바로 많은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정보체크 시간 딱 한 지역 가볼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2,5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은 강남 4구 강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이 강세던데 길동은 왜 보고 계실까요? 자, 뭐 아까 좀 얘기했듯이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지금 1인 가구가 1년에 지금 25만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서울로만 봐도 약 한 38만 가구가 지금 주택재구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공급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만큼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강남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평형, 33평형 이런 것들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없어요. 뭐 20억, 30억 되는 걸 어떻게 선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도 1인 가구들이 그렇게 방 3개, 4개 있는 이런 거를 사실 선택할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에게 있어서 아파트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아파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것도 바로 강남 4구 그러니까 지금 뭐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지금 4개 해서 강남 4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강동구가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동구 쪽으로 가볼 텐데요. 아무리 강동구가 강남 4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세권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역세권도 강동구 안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그런 역세권 쪽으로 가볼 텐데 바로 강동역이 되겠습니다. 뭐 강동구의 강동역이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도보 한 3, 4분 거리에 이제 뭐 초역세권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1인 가구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곳이 바로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이런 시절들도 잘 되어 있고 또 스타벅스라고 하는 뭐 이런 우리가 수세권이라고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또 공원이라든지 많은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원하는데 바로 그런 곳들이 역세권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들인데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 아파텔 1인 가구 아파텔이 바로 대로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자, 더더구나 강동구는 지금 강동산업업무단지 뭐 첨단업무단지, 고덕비즈밸리 지금 많은 일자리들 우리가 강동의 3대 심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수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강동이 왜 여기가 무슨 강남이냐 자, 보시면 올림픽공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잠실이에요. 그러니까 강동역 같은 경우에는 잠실하고 그대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또 많은 이미 롯데월드몰이라고 해서 롯데업무타운이 있죠. 또 바로 그 옆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또 현대글로벌 빈센터라고 하는 지금 또 GTX A노선, C노선이라고 어마어마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잠실 생활권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둔촌주공 이제 12,000세대 지금 어마어마한 그렇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 둔촌주공이 또 재건축이 올해 이제 또 다 가시화되죠. 자, 중앙보험병원까지 이미 구호선 들어와 있고 자, 여기에다 강동 첨단업무단지 또 150개 기업이 들어오는 고덕 비즈벨리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강동 일반 산업단지까지 또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다가 천호유타운 쪽도 지금 뭐 들썩들썩합니다. 뭐 40몇 층짜리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성내 유타운 쪽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결국 강동역 주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개발오제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대로변 상업지역이니까 생활 인프라도 잘 돼 있는 데다가 길동자영생태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올림픽공원까지 공원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1인 가구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 4구인데 강남 4구의 강동, 길동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원룸 오피스텔의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자, 일단 뭐 키워드로 챙겨드리면요. 뭐 강남 4구 개발오제 일자리 역사권 네 박자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지하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5호선, 8호선, 9호선 여기에 따라서 잠실하고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강남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스튜디오 타입의 원룸입니다. 물론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풀옵션은 뭐 기본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대로변 상업지역의 그것도 지금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따끈따끈한 또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격 중요하죠. 뭐 20억, 30억이면 투자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는 2억 2,500에서 2억 3,300인데 1인 가구들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텔이 전세가 2억 1,000만 원에서 2억 1,500까지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실투자 금액을 1,500에서 1,800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당장 내가 월세를 받고 싶은 분들도 월 60에서 70만 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동구 길동에서 아파트처럼 쾌적한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지역에 좋은 투자처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무료 상담에서도 함께해 준다고 해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의 1대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도 함께해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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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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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제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맛집 거리들 그리고 영동시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들이 이곳에서 약속의 만남의 장소를 찾을 정도로 정말 많은 유동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정말 상권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하철 노선으로 살펴보다면 9호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우는 9호선 신논현력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논현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신분당선까지 들어오면서 강남 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는 교통호재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또 강남구 논현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논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발달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논현동 자체에도 유명 먹거리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도보로도 강남역 상권과 그리고 업무 시설까지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논현력에서 강남역까지는 도보 한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까지도 충분히 아주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위쪽으로는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 이런 서울에서도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현동 자체로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런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주택들의 공급이 굉장히 또 귀한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또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또 논현동 근처에 이론도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쪽에 강남역 상권의 역삼 쪽에 테헤란로의 고소득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언주형 라인의 의료관광 산업 벨트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또 오른쪽에 삼성의 또 국제기료 복합지구와의 접근성도 뭐 네다섯 장 정거장이면 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아래쪽으로는 또 양재의 R&D 연구단지까지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현동 자체로는 상권,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에 한번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보더라도 혹은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도 참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측면에서는 어떤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논현동의 가격 자체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반사이익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근의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이쪽 라인의 또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최근에도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남에서도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 이로 인해서 강남구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자체로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하에 지금 진행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업무, 컨벤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핵심 산업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무려 120만 명 이상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강남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기록복합지구의 개발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현대차 GBC라든지 아니면 잠실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영동대로 복합개발 소식이라든지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들어보셨을 현대차 GBC, 현대차 계열사가 삼성동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곳의 임차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미리 강남구 지역에 선점을 하셔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리고 관문 역할을 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도 지금 진행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6층으로 도심에서 정말 거대한 지하도시가 탄생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역에서 봉운사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모두 다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역사가 구성이 되겠는데요. GTX뿐만 아니라 KTX, 그리고 버스노선 52개,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위례신사선 이렇게 광역철도가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가고요. 지상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을 구축을 하면서 주거환경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모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교통환승구간이 아니라 즐길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곳으로 변모를 할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논현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9호선 라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신다면 논현동 자체도 9호선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노선인 신분당선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신논현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블역세권을 형성을 하면서 강남구 내에서도의 입지를 정말 탄탄하게 굳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신사역까지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용산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용산까지 국제업무지구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의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 더 탁월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신분당선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이미 갖춰진 동네로 느껴지지만 정말 아직도 개발 호지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저희가 소액으로 투자를 원한다면 1.5룸 다세주택의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지도 짚어주시죠. 강남구 논현동 하면 굉장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정말 집 근처에 모든 곳을 누려보실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슬리퍼만 신고 어디든 아주 가깝게 모든 곳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논현동 자체는 정말 원스톱 라이프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논현동 자체에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또 임대 사업이 가능하고요. 논현동 자체 내에 신축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인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룸입니다. 방 1개 그리고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규모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5룸의 경우에는 시세가 4억 5천에서부터 4억 5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4억 1천 5백만 원부터 4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3천 5백에서 4천만 원으로 논현동의 핫플레이스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까지도 임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소개해드렸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했습니다. 9호선 신논현력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1.5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가보시죠. 부동산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서무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자체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시에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이번엔 강남 3구 좀 눈을 돌려가지고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강남권 안에서도 지역마다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양재동 쪽의 입지 매력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의 매력이 다른데요. 특히나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녹지 공간을 중요시하시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 양재동 하면 양재천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내집 근처에 도보 1분 거리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다는 점. 또 양재천 하면 인근에 카페거리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질도 굉장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구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재역도 지금 현재 더블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신분당선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양재역이고요. 또 앞으로 양재역을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GTX C노선까지 들어서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트리플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면서 교통모제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내에서 가장 또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또 경부고속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서의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해서 서초구 내에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고요. 바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한정거장이면 바로 이제 강남역의 상권 또한 또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왼쪽의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수단 자체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재동 자체가 굉장히 또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자체가 오른쪽으로는 도국대치동 학원가라든지 오른쪽의 이제 개포동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강남반 대형 개형 호재들, 잠재적인 호재 자체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양재동인데요. 양재동 역시나 정말 수많은 일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동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양재 R&D 특구론에서 젊은 층의 고소득 연구원들의 직장인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에 대부분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직장인들이 보통 이제 연구원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또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소초대로의 정보사부지, 옛 정보사부지에 어마어마 또 첨단 업무 복합 단지까지 들어서겠고요. 위쪽에 강남역의 업무 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역의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와의 접근성도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자리 수요가 넘쳐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성이 되는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정말 이사를 가기 싫을 정도로 자연 환경까지 좀 쾌적하고 일자리도 있는 동네인데요. 입지에서 GTXC 노선이란 정말 욕심난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될 만한 호재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양재동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일자리면 일자리, 앞으로도 교통호재면 또 교통호재, 그리고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는 이런 삼박자의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양재 R&D 특구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탄생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로의 지구단위 계획안을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양재역 함정거장인 강남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를 용적류를 상향시켜줌으로써 서초도로에 낮았던 건물들을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타운들, 일자리들이 더욱더 늘어나겠고요. 가장 많은 일자리들이 또 탄생이 되는 강남역 인근의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특히나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근의 삼성타운의 부지보다 약 2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도 노른자 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정말 높은 건물들, 업무타운들 3개가 형성이 되면서 수많은 또 일자리들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앞으로 또 상업시설이라든지 쇼핑시설도 늘어나면서 더욱더 생활 인프라가 풍족해지는 효과를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시노선이 들어온다라고 말했는데요. 경기 남부와 경기와 북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GTX 시노선. 착공 시기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착공 소식이 한 번 또 들려온다면 양재동에서 한 번 또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재역에서 그렇게 된다면 삼성역까지는 단 한정거장이면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논현동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금 양재역 같은 경우에 또 신분당선이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까지도 다시 한 번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양재에서 용산까지 15분 이내로 아주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교통호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사업 자체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동탄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아직 서울에서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죠. 교통은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지상부에 있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서초구의 주거 환경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살기 좋아지고 GTX 신호선 개통되기 전에 저희가 추체를 해봐야 되니까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균형이 잡혀있는 동네로 보이는데 가격만큼은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가격도 공개해 주시죠. 양재동의 도보 1분 거리에 카페 거리 그리고 양재천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그런 양재동 또 앞으로도 GTX 신호선까지 들어서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지만 서초구 내에서도 저평가 받고 있는 양재동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가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시세 자체는 선분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5억 원이 차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3개 동으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1개 동은 모두 상가, 그리고 2개 동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코노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은 주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는 강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투자 금액이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정말 소액으로 투루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5억 원이 넘지 않은 4억 원대의 매매가 그리고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고요. 올해는 내집 마련의 타이밍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1대1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내집 마련의 타이밍과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을 1대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에 2,668번 빠르게 전화 주셔가지고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미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우리 ajud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